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절차 강론으로서 565페이지의 각종 등기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각종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나왔던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라든가 촉타에 따른 등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경등기는 경정등기와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등기와 실체관계에 일부 불일치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변경등기는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문제, 경정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문제, 이 차이밖에 없다겠죠. 그런데 변경과 경정에서 첫째 변경등기가 등기부에서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면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갑구나 을교에서 이루어지면 권리변경과 갑구나 을교에서 등기명인이 표시되기 때문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특징은 뭐냐. 여긴 부동산 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리변동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단독신청이며 표제부에 기록된 상은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즉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대장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등본을 첨부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신청 의무가 부동산 등기법상 주어졌습니다. 물론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토지검을 묻지 않고 과태료는 없다는 거죠. 표제부의 등기인 등기 형식은 항상 주등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갑구나 을교 즉 권리등기 중에서 첫째 권리변경 등기가 중요하죠. 권리변경. 권리변경 등기는 거기서 공동신청하는 겁니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며 부기등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즉 명의자 주수를 바꿨다든가 이름을 개명했을 때 이것은 권리변동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단독신청입니다.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지에 부여하는 것 중에서 부동산 분합에 따른 등기기록 개설 폐쇄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쉽게 토지로 얘기하면 분합이라는 것은 토지를 잘랐다. 그러면 이건 지적에서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지적. 그런데 이게 등기에 오면 용어가 달라지죠. 등기에 오면 이건 분필등기다. 이렇게 분필등기. 그럼 분필등기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 1000제곱미터의 A2의 토지를 잘라서 절반으로 잘랐으면 이게 10의 1번지 토지 분할했죠. 500제곱미터짜리 두 가지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분필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 표제부에서 면적이 조정되는 거예요. 등기부도 역시 표제부에서 자르게 되면 500제곱미터짜리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10번지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500으로 줄어드니까 부동산 표지 변경등기를 하면서 10의 1번지 등기부를 개설해야 된다는 거. 이게 분필등기입니다. 한필등기라는 것은 거꾸로 분할과 마찬가지로 합병이 되겠죠. 지적에서는 두 필지 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면 이걸 토지합병이라고 지적해서 배웠습니다. 합병. 그럼 이에 따라 등기는 무슨 등기하느냐. 지적에서 토지합병이 있게 되면 등기는 하필등기합니다. 하필등기는 분필과 반대로 표지에서 면적이 늘어나죠. 그리고 등기부를 폐수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지 11번지 두 필지 토지를 합쳤다. 그럼 지번은 선순위 지번 면적은 합산처리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기부도 합병이 있다면 여기서는 합필등기라는 거. 합필등기. 합필등기라는 건 뭐냐. 이것은 표지의 부위에서 면적을 합산시킵니다. 즉 합치면 이 토지는 10번지 한 필지가 되죠. 그럼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되니까 그러면 10번지 표지의 부위에서 면적을 500제곱미터를 1000으로 부동산 변경등기. 즉 표지의 부위에서 변경등기 해주면서 이건 없었으니까 등기부를 폐수시키죠. 이렇게 이게 분할했다는 분필등기. 토지 합병했다는 합필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이걸 분합필등기라고 합니다. 즉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얘기는 지적에서 토지를 잘라서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두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등기부도 똑같이 있었겠죠. 표지의 부위에 가면 두 필지 표지의 부위에는 똑같이 면적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잘랐다. 만약 100제곱미터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이걸 동시에 이쪽에 붙여버려. 이걸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도 등기부상도 이쪽에서 면적 줄이고 이쪽에 합치는 겁니다. 이것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등기라고 하냐. 분합필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합필등기. 여기서 분할과 합병이 토지 분합합병이 이루어지면 등기는 분합필등기. 이걸 합병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분할합병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잘랐습니다. 그러면 10번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400. 이건 늘어났으니까 100을 합치니까 600. 그래서 10번지 토지 대장상 면적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했죠. 그럼 이에 따라 등기부 정리할 때 표지의 부위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통해서 표지의 면적을 400으로 줄여주죠. 그리고 이쪽은 600으로 면적을 늘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번지나 11번지에 대해서는 등기기록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등기록을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절차가 없이 기존에 등기부 표지에 비해서 면적만 이렇게 변경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때 등기록의 개설이나 폐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합에 따른 등기록의 개설, 폐쇄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합필이 제한. 이건 부동산 등기법의 합필 제한이라고 했는데 지적에서는 합병의 제한이라고 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의 제한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적에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합병이 제한된다는 것은 합병 전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와 합칩니다. 즉 합병 후에는 한 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일필지 요건. 여섯 가지라고 했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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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득. 지본부액 같고 지반 연속 용도인 지목 같고 도면에 축, 처기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걸 합병이라고 했는데 합병의 제한이라는 것은 합병할 수 없는 사유죠. 그래서 일필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중에서 합병이 가능한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다. 그게 뭐냐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자당 용익물권 즉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제외한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었다. 이게 지적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등기 여부는 똑같이 등기여도 등기법상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등기법은 하필이 제한이 나오고 있어요. 하필죠. 37조 1항이죠. 하필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차학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 할 수 없다.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자 용익물권 그래서 이것과 여기서 소유자 동일 요건에서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공유 토지랑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되죠. 근데 요번에 들어간 것이 뭐냐 신탁 등기가 등기상에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으면 이건 합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자 동일 요건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등기여 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하필 제한이 특례 하필 제한이 특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등기 오면 등기 오면 여기서 하필 등기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필 등기 하려면 역시 등기부상도 이것이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A소유 2필지를 10번지 A소유 1필지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등기법상 이것을 하필 등기 이렇게 했는데 하필 등기라고 했는데 이 등기법에 뭐가 있냐면 제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특례 하필 제한이 특례가 또 있어요. 이것은 38조에 가면 이 특례가 뭐냐 이건 시간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제한 사이에 생겼을 때 이 문제 이 시기상 이런 조건 자,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여기 합필 등기하기 전 합필 등기하기 전 이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021년 7월 1일 날 토지 합병이었어요. 이때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어서 자, 지적 공무원이 지적 소관청에 갔더니 이걸 한 필수로 합쳐놓았더라 대장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등기하고 자, 7월 10일 날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려고 등기수에 갔더니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이에 7월 5일 날 채권자가 자, 이 11번지 토지를 감유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7월 1일 날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지적 공무원이 합병시켜줬는데 7월 5일 날 이미 감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7월 10일 날 등기 공무원이 등기관이 하필 등기하려고 봤더니 하필 제한 사유가 생겼죠. 임창용 이외이 등기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관은 이걸 각할 겁니다. 각하게 되면 지적 공무원은 합병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등기분은 이게 안 되니까 각각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적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등기관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다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불을 치면서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필 특례라는 등기법 38조 제1항 2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필 특례가 적용되려려면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 후 하필 등기하기 전에 권리 변동이나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하기 전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이 38조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제한 사유가 있어도 합필등기 하라는 거예요. 각각하지 말고 각각하지 말고 하라.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 가압류했다면 이 채권자 B는 이걸 가압류했으니까 원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안 되는 거지만 합필등기 하라. 그럼 어떻게 합필등기 하냐. 이것은 A 소유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되 이 채권자 B는 이 전체를 가압류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이걸 비율로 계산하니까 2분의 지분만 이 지분을 이 지분을 가압류한 것으로 해서 합필등기를 하라. 이런 얘기죠. 하라. 이게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즉 만약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7월 1일 날 소유자 변동이 없는데 7월 5일 날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 11번지. 그러면 7월 10일 날 합필등기 하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A 소유 토지 B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합필등기 할 수 없으니까 각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공원 이상 없이 합병시켜 놨는데 등기관이 각하하면 또 불을 치면 생기죠. 양장부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 전 이 범위 내에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합필등기를 해줘라. 합필등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합병의 토지를 이 A, B 공유관계로 A, B 공유관계로 물론 면접비율도 지분계산하니까 이렇게 2분의 1 지분씩 그래서 이 공유관계에서 합필등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특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특례 조건에서 제 38조 1항이란 건 뭐냐 합병 토지 일부가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이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필등기 후이 토지를 공유관계 이렇게 공유관계로 만들어서 하필등기 하면 되겠다는 것이 특례 문제며 그 다음에 하필 제한서 아까 같이 이게 가합류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필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하기 그 권리 목적물을 하필 토지에 관한 지분 즉 가합류 목적이 뭐냐 이 지분을 아까 얘기했던 지분만 가합류한 거로 해가지고 합필등기 해주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38조 2항의 내용이며 단 요역지 지역권일 땐 하필 토지 전체를 위한 것으로 합필등기 해라 이게 뭐냐 요 사이에 요역지 지역권이 됐다면 하필 하게 되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전부일 것이 요건이니까 한필 일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필 전체를 요역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하필 특례라는 것이 하필 특례가 나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이런 얘기예요.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등기 전에 이런 조건화의 제한사회 생기면 하필등기 할 수가 있다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 등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등기 요건을 갖춰야 돼. 등기비에 기록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방해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권리 변경 등기는 원래 부기등기로 함의 원칙입니다. 부기등기 이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냐 승낙서 있으면 없으면 나눠가지고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상을 다 지웁니다. 주말 주말 안간은 붉은 선으로 지웠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이형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차이였죠? 등기 형식은 주등기 그리고 종전상은 주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다면 부기등기야. 그런데 있는데 승낙서가 있다면 부기등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나 공부 좀 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무엇이냐 등기상 이해관계인 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요건 첫째 등기비의 기재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양리 가능성 동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의 등기를 하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비에 나와 있지 않다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리 가능성이 없다 역시 안 됩니다. 즉 이해관계가 될 수 없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용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익을 본다 이익 이익을 본다면 이용이 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비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다 2순위 전세권자 아니 시약계 근저당권이 있다고 싶습니다. 여기 쉽도록 채권치 1억 이 상태에서 자 설정자 합의에서 1순위 피담모 채권에 이게 증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되면 요 B는 등기비에 나와 있죠. 그리고 1순위 저당권자 있어도 근저하고 설정할 수 있죠. 동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양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 B를 등기상 이해관계에 나옵니다. 그럼 이해관계에 존재하면 이 사람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B가 승낙하면 즉 증액할 때 승낙했으면 요걸 뭐로 한다? 요걸 부기등기로 1번 부기로 그래서 1번 저당권 변경 금액을 2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요 변경천 요걸 지웁니다. 빨간색으로 지워버리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 저당권자인데 P담보 채권 1억에서 2억으로 전액 증액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순위를 유지해버렸죠.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체를 냈다. 이때 배당할 순서일 때 A가 2억에 낙체를 했다면 2억 전액을 받습니다. 다 받아가고 이 B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즉 변경등인 하되 할 수 있으되 승낙이 없어도 여기에 주등기로 3, 2번 밑에 후순으로 넘어갔죠. 이거 2호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 전상 그대로 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저당권자인데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억은 후순위 근자당권자보다 선순위고 이 1억을 뺀 2억 중에 1억을 뺀 나머지 차액은 B보다 후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변경전상을 지우지 않았죠. 주등기로 하고 변경전상을 지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해관계 승낙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는 바로 요건이 이렇게 되고 이게 문제되는 게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권리 변경 지금 방금 본 권리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자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에 대한 말수나 말수 회복 등기 이렇게 4가지 등기에서 문제됩니다.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때 변경전상을 주말에 지웠고 이때는 주말하지 않았죠. 말수나 말수록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합니다. 받아줍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각하한다는 겁니다. 즉 예용 승낙서가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부기 등기 요건이지만 말수나 말수록 등기에서는 수리 요건이다. 승낙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고 없으면 각하되버린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말수 회복 등기 관련해서 손해부 판단 기준 시는 회복 등기 시다.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손해부를 판단한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쉬운 문제는 이해관계인 따질 때 손해문제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비가 이해관계인을 따질 때 선순위를 증액한다면 손해보죠. 그럼 이걸 감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1순위 저당권자 저당권이 피담부 채권액이 5천원으로 줄어든다면 얘는 이익을 봅니다. 그럴 땐 아무런 이해원이 없는 겁니다. 즉 후순위권자는 존재하지만 바로 채권액 감액 등기하게 되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손해부 가지고 따지고 어려운 문제는 양립가능성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판단한 것이 최근에 이해관계인 의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 566페이지 맨 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경정 등기는 차고 또는 빠진 유루가 있어야 되고 이게 등기상 일부일 겁니다. 그럼 일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가 원시적 사유로 발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완료 후에 발견했어야 되며 경정 등기 한계는 뭐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인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 권리 종류가 바뀌거나 자 전세권 등기 신청했는데 등관 실수로 차고로 임차권 등기 했다.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 권리 종류가 다르죠. 경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성이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을 말수하고 새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주체에 대해서 주체와 다르면 동일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자를 갑으로에 대한 차고로 의리라고 써놨다. 그럼 갑과 을은 서로 권리 동일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동일성 주체가 다른 거죠. 이럴 땐 경정으로 시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성 문제는 경정 등기 한계다. 라고 보시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물론 동일성 판단은 각 등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등기관 재량이겠죠. 예를 들어 면적을 면적을 195제곱미터로 한다는 것이 차고로 200으로 했다. 그럼 그 차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50제곱미터로 510으로 차고로 차가를 일으켰다. 그럼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 동일성이 있느냐 여부는 등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하되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 등기 중에서 직권 경정 등기는 이 잘못을 등기관에 잘못했을 때 즉 등기관의 차고나 유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직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직권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존재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골자 의무자에게 사후에 통제해 줘야 되고 이 통제할 때 당사자 다수면 그중 1인에게만 통제해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경정 전후의 동일성 여부는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이 부적법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즉 후발적이든 원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체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되고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례라든가 직권말소나 촉탁말소 규정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다. 즉 말소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는 사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어떤 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때 피담부채권 전액을 변제해버리면 이것은 피담부채권 소멸로 인해서 저당권 등기는 다 소멸한 겁니다. 즉 무휴가 됐다는 거죠. 등기상의 전부가 효력이 없어 그럼 말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독립등기로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써주고 써주고 1번 내용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말소등기냐 독립등기 이게 말소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등기가 만약 피담부채권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일부만 남아있는데도 잘못 말소했다면 잘못했죠. 부적법 말소했죠. 그러면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이걸 말소한다고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놈을 다시 죽여봐야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때는 말소회복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부적법은 1번 저당권 말소회복이라고 써주고 이게 말소회복등기야. 전부 말소회복이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 말소 전 내용 이 순위와 1순위였었고 권리는 저당권 피담부채권 1억 저당권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면 말소회복등기로 회복할 뿐 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기 일부도 들어갑니다. 잘못 즉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 말소인 등기를 회복할 목적이라는 등기를 말하며 특히 자주 출제된 지문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이건 부적법 말소인 게 아니죠.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판례에 자발적으로 말소했다. 그럼 회복등기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등기형이 주등기며 일부 말소회복은 등기형식이 부기등기다. 전부 말소회복은 이렇게 주등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만 말소했다든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상대방은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승낙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손해부 판단 기준시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다. 이 말소등기시를 제3자 권리 취득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해관계의 손해부 따질 때 여기서 말소회복등기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소회부가 문제 된다겠죠. 이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부 판단 기준시가 언제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 등기부에 보니까 이렇게 1순위로 저당권자가 있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3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과 근저당권 전세권 병존 가능하죠. 근데 이 근저당권이 말소했다고 칩시다. 말소등기시죠. 말소되면 자 이게 말소되면 어떻게 되냐 2번 근저당권 말소에서 이걸 지워버리면 자 약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말소하게 되면 자 말소등기시 선순위권자 아무 영향이 없죠. 후순위권자 이익을 보죠. 즉 말소등기시 손해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인게 잘못됐다. 즉 부적법 말소였기 때문에 말소 회복 살려놔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순위권자가 살아나면 말소전순위 그대로 회복한다겠죠. 그러면 선순위권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후순위권자는 여기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소당기시 즉 이걸 말소하게 되면 이 제3자 이 제3자는 얘는 권리가 승진됐으니까 권리 취득했어요. 즉 말소등기실 기준으로 즉 제3자의 권리 취득실을 기준으로 보면 이익을 보았을 뿐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지금 회복등기실 보면 얘가 또 손해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소회복등기할 때 손해보 판단 기준시가 언제냐 회복등기시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말소등기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말소회복등기할 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람이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씨라는 사람이 승낙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판례는 얘는 승낙의무가 주어져 있다. 왜? 자기 스스로 권리를 승진시킨 게 아니라 부적법 말소됨으로써 우연히 순위가 승진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면 원래로 돌려질 의무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씨는 승낙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소회복등기시 이해관계 손해보 판단 기준시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가등기 전까지 기출 지문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세요. 1번 건물 면적이 변경되다. 면적은 표지에 비해서 하죠. 표지에 비해서 항상 주등기라고 했어요. 부기등기 방법 잘못된 겁니다. 2번 보세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하는 경우 궐자 의무자 공동 자 등기명인 표시는 주소 변경 이름 개명이죠. 권리변경이 아니지 상대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면 항상 부기등급밖에 안 합니다. 3번 건물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될 신청한 경우 종전상을 말소하지 않는다. 구조 변경이 됐으면 표지에 비해서 변경 전상을 다 주말 말소해버립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죠. 4번 A 소유 갑소유 A 토지의 을의 가압류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등기했을 때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가압류는 임창용 이외의 등기니까 하필 등기할 수 없죠. 맞는 겁니다. 5번 갑소유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예를 접수한 동일한 을의 저당권 이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이것은 하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죠. 임창용 할 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하필 하게 되면 한필 전부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당권은 하필 할 수 없지만 A 소유 토지에 만약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없으면 하필 못하죠. 그런데 둘 다 저당권인데 종류가 달라 그러면 하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기원인과 목적 접수분과 똑같은 저당권이 두 개 있다.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필지 전부에 만약 전부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부정당이 일부에 성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유일하게 이 창설적 공동저당만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6번 갑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 합병 등기는 허용된다. 토지와 달리 건물에서는 합병의 한 표현을 썼죠. 갑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즉 어떤 건물에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 합병은 임창용 이외의 등기니까 합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합병할 수가 없다. 허용된다. 잘못된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번 소유권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경정 등기는 원시적 착오나 유로로 인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등기죠. 일부 불일치 문제를 그런데 종전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과거 소유자가 지금에 와서 내 주수표가 잘못됐다. 착오가 있었다. 이걸 경쟁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경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에 관한 경정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의 유무가 문제들 여지가 없다. 왜? 표제부는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9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있을 때 그자의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이건 권리변경 등기죠. 그래서 권리변경은 예, 근저당권에서 채권, 채육을 증액한다. 이게 전형적인 권리변경이죠. 10번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할 수 있고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최근에 출제됐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11번 등기상 일부가 부족법한 경우 일부 말소의미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일부 말소의미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등기다. 일명 일부 말소의 경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건물 신축했다. AB가 신축했어. 원시축했겠지? 근데 이 상태인데 소유권 보조등기 했는데 남편이 가다가 자기 거로 단독해놨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값구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놨는데 보존등기 A 단독 소유해놨다는 거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이 있느냐 실체가 안 맞죠. 얼마 일부가 안 맞아. 왜? 소유권 하나인데 이 소유권을 A가 1분의 1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전부가 A 걸 단독 소유권처럼 등기놨으니까 이건 실체 관계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B 지분이 있는 거 일부가 일부 A의 소유권 중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2분의 1 지분만큼 일부가 무효다. 원래 무효의 등기는 말소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말소등기 해야 되는데 말소는 항상 등기상인 전부가 부족보할 때만 합니다. 일부가 부족보할 때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등기 그런데 차이점은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일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은 등기를 마치고 나서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이라는 것은 등기를 마친 완료한 시점을 내고 여기 후발적 사유 이 전부터 있었던 원시적 사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B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은 등기하고나 취득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취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으니까 경정등기를 해야 되는데 경정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바로 일부가 무효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은 무효등기는 말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불일출문을 해결하니까 경정등기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무효인데 말수 등기를 못하고 경정의 형식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말수임이 소위권 경정등이다. 이건 실체는 실체는 말수인데 형식 등기 형식은 경정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다. 사고를 치면 어디에서 이걸 취급해야 되느냐 즉 헌병대에서 취급해야 되느냐 일반 경찰서에서 취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 일부 말수임이 몸은 말수인데 옷은 경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은 말수 등기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고 부호기 등기 주등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권 경정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등기 권리 변경기 부호기 등기 1번 소유권 경정 그래서 A가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A가 의무자 되는 겁니다.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B가 들어가죠. B가 2분의 1 지분이 들어가니까 권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정등기를 하는데 권리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죠.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변경 경정등기 중에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일부 말소의미 소유권 경정등기 할 땐 권리자를 추가시키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겠죠. 이것이 바로 일부 말소의미 소유권 경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상 일부가 부족한 경우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법인환사단이 법인화된 경우는 등기 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경정등기 한계는 동일성이라고 했죠. 쉽게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쌍커풀 수술하면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정등기 정도 고 쌍커풀 수술까지는 알아준다. 동일성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전환수술에서 한 번 사람이 바뀌어 보였다. 그럼 이건 경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 법인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화인사단 종중이 법인으로 바뀌었다. 주식회사로 바뀌었어. 그럴 경우는 등기 명의인 법인으로 경정할 수 없죠. 왜? 비법인사단과 법인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을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13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자 분할협을 했을 때 이때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 분할협이라면 이 효력은 상속개시시서로 소급하기 때문에 원시적 사유로 불치한 경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료에 실행된 경우 당사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이건 말소 등기 관련해서 농지는 전세권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가 그것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 등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다? 직권말소 말소 대대 직권말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 말소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허용된다 했는데 안 된다 했지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고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관할 위반 등기이지만 그 등기의 실체적 관계와 부업 환경으로 직권말소 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 위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와 마찬가지 29조 1호 이후는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 했지요. 실체 관계 법 여부를 묻지 않으면 무조건 당연 무효입니다. 17번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일부가 부족한 경우 일부 부족한 변계나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죠. 말소 등기는 전부 부족한 봐야 됩니다. 18번 등기환이 등기를 완료한 후 마친 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한 것을 발견했다. 이 때를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 등기상 즉 29조 1호 이후 위반 중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수용권 이전등기 신청이 되는 경우 그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이 말소해야 된다. 이것은 그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유권이 또 나오겠죠. 수용의 경우에 그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을 말합니다. 이건 부담이나 편의이기 때문에 말소할 이유가 없어요. 20번 소유권 보존등기가 차고로 경로되는 경우 등기 명의는 신청차고로는 원인으로 해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 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신청차고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권리 말소하기는 단독 신청의 원칙이 아니라 공동 신청의 원칙이죠. 권리 말소할 땐 항상 권리를 말소하기에는 이익을 보는 자 손해보는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공동 신청의 원칙이다. 22번 보세요.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경의 경우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권 반환 증서나 영수증에 의해서 권리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해서 없어진 겁니다. 단독 신청 특례 규정은 없어진 겁니다. 23번 가불병 순수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병이 생나있어야 된다. 이때 제3자 병은 양립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해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아까 이해관계 설명드렸듯이 이해관계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겠죠. 등기비의 기록이 되어있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의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볼 우려가 있을 것. 그런데 소유권 상호간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유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그래서 병으로 전전 양도인 상태에서 지금 23번 지문을 보고 있죠. 을명의 등기가 말소 을명의 등기가 약식을 봅시다. 이게 말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있을 때 말소할 때 등기장 이해관계 제3자 병 자 그럼 병이 이거 말소될 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냐 이거 얘기 첫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병으로 연전됐다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히 뭘 하나 더 인식해야 되냐면 소유권 등기 연속성 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등기 연속성 소유권은 하나의 소유권 부동산 하나의 소유권이 있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토막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됐다. 그러면 이 전전 양도서 을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면 그러면 중간 이걸 말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의 등기로부터 무궐자부터 추득하면 병도 무궐자니까 이거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하고 다음에 여기 말소 올라갑니다. 첫째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전제가 뭐부터 말소한다? 이거부터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의 등기를 말소하면 을이 소자 되는 것이고 을을 말소하면 갑의 소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 동시에 소유자가 두 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하더라도 이 병은 소유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앞서서 먼저 먼저 선행해서 말소 대상이 될 뿐 이해의 관계는 아니므로 승낙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 24번도 말소 등이 신청할 경우 그 말소에 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장 이해의 관계 제3 해당을 모두 찾으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상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 목적한 저당권자 지상권을 담보로 했던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니까 이해의 관계인이죠. 순위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후순위권자 말소하면 선순위권자는 아무 영향이 없죠.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순위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순위 2번 저당권자 역시 선순위 말소하면 후순위권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해의 관계가 안 되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저당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문제지 아무런 이해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소유권을 감유한 사람 감유권자는 보존 등기가 말소하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을 목적한 저당권자는 이해의 관계입니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감유권자도 이해의 관계입니다만 나머진 암 관계가 없거나 이익을 보거나 이런 관계는 이해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의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겠죠. 등기비에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리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자 근자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자 제3자 이자 등기 후 제3취득자가 근자권 설정자 공로로 근자권 말소 등기 제3취득자 이것은 당사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자당권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소유부동산 B에 근자당권 설정했다고 근자당권자 설정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에서 넘어갔어 C한테 제3취득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근자당권이 설정 등기 된 다음에 그 소유권 제3자에 잊어낸 경우 이 제3취득자가 근자당권 이렇게 됐으면 자 근자당권 말소할 때 이 근자당권 말소하면 수익권이 넘어갔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C가 됐죠. B는 근자당권이죠. 말소 등기 할 때는 누가 당사자입니까? 말소하게 되면 손해보는 자 근자당권자 의무자 그럼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권리자돼서 공동신청하는 것이지 즉 근자당권을 말소할 때 근자당권 설정자 이 사람 A가 뭐예요? 근자당권 설정자였죠. 설정자 그 다음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 여기는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근자당권 설정자 공동으로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가 설정자 공동 이렇게 말소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누구다. 현재 근자당권자 현재 소유자 이게 당사자입니다. 이 때 근자당권자와 제3취득자 공동으로 하는 거지 근자당 설정자는 당사자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이조득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된 길을 경유한 경우 직권말소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인감증명은 등기법 제29조 첨부서류가 첨부가 안 된 경우죠. 그래서 제9호 위반이 됩니다. 1호 2호 위반에 대해서만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 신청이 될 뿐 3호 이하는 실체관계 부합은 유유가 되고 또 직권말소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27번 말소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제3취득자 볼 것이다 아니라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소회복 등기 관련된 지문까지 봤고 잠시 쉬었다 가등기 문제 촉탁등기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각종 권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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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겠습니다.